가을에 펄이 왜 펄인지 알아? 왜요? 떨어지는 거야. 낙엽이 떨어져서. 펄 링 뭐 이런 거. 어느 날 날 낙엽지는 소리에. 아, 좋다. 갑자기 텅 빈 내 마음을 보았지. 그냥 그렇게 흘러버린. 아, 좋아. 그런 세월을 느낀 거죠. 저 떨어지는 낙엽처럼. 그렇게 살아버린 내 인생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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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늦어버린 것은 아닐까.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. 흘러버린 내 인생을 찾을 수만 있다면. 얼마나 좋을까, 좋을까.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. 난 참 바보처럼. 자, 5시 남자분은 공부를 잘했던 형과 달리 일찍이 공부엔 뜻이 없었던 저는 대학을 가는 대신 과감히 공장에 취직했고 몇 년간 현장에서 갈고 닦은 기술을 미천으로 열심히 일해 꽤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답니다. 어떤 사람일지 궁금하다. 되게 거친 외모. 거친 외모. 거친 외모. 아직 남자가 지 bags comprar? 그런데 보고싶은 외모. Public 탈 반에 사용했ó.